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3년 스트리츠 콘서트에서 팝핑코너 락킹코너를 맡은 하우스댄스를 고레오 소울 퍼포먼스를 담당하고 있는 락킹코너를 맡은 힐코레오 힐코레오와 보깅 힙합코너를 힙합코너를 준비한 고레오코너를 스트리츠 전문방 단체 퍼포먼스를 벌리시코레오를 담당하고 있는 김새미 서양 강시은 빅빅 팝포 효심 K인 이유나라고 합니다 딥플라워의 제이입니다 에디 윤예빈 하우스 오브 렌즈 하우스 오브 러브 소속 티츠 러브입니다 MVP 크루의 옐로우 딜 댄서 수 오드팸과 팀 무수에 소속된 송종훈 후민이라고 합니다 GB 크루 소속 김일홍 몹이라고 합니다 오버라이즈 팀 소속 다이오라고 합니다 빛 소리 시간이라는 주제로 볼 때도 바쁘고 일할 때도 바쁜 현대 여성을 워킹의 시초인 1970년대 파티 문화를 배경으로 힙합 스타일의 칼맞춤 다 같이 자켓 걸쳐 입고 포스 입고 멋있는 내면의 섹시함을 힐 만의 매력으로 풀어낸 락킹의 색깔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주문방 다운 카리스마를 담은 멋과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과 다양한 움직임으로 대중적인 노래의 하우스 댄서와 여러 장르의 여러 동작들을 혼합해서 만든 퍼포먼스고요 1, 2, 3 스트릿 콘서트 멋? 느낌 있게? 에너지? 열정? 뜨거움? 하나 해! 힙하고?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대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릿 콘서트 스트릿 콘서트 스트릿 콘서트 스트릿 스트릿 콘서트 스트릿 콘서트 렛츠고 정말 즐겁게 그리고 좋은 에너지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스트릿 콘서트 여기까지 할게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